이제 여러분 네 주제로 나누어 가지고 의료 문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소위 한국의 의정충돌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학병원이 여러분들 파산을 하고 무슨 의료인력공급체제가 붕괴되고 그런 것을 다 종합하게 되면 마지막에 딱 귀결이 뭐가 되는 거 아닐까 적시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되고 늘어난다는 것. 그게 그냥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그냥 이번에 의정충돌을 윤 대통령께서 그냥 원안대로 고수해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게 되면 이제 필수 의료가가 초토가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수술을 못 받는 겁니다. 아산병원에서 지금 이전까지 목표가 폐암 진단 후에 한 달 만에 진로를 하는 겁니다. 수술을 하는 건데 그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탈원전 정책이나 소득주도 성장과 달리 모든 국민들의 안위나 생계와 연결된 것이 아니고 생사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시죠. 현직외과의사입니다. 여러분 공병호TV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직외과의사입니다. 저의 친한 친구 어머님이 두 달 전부터 배가 아파서 동네 의원을 다니다가 결국 대학병원에 갔는데 검사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진단도 제대로 안 돼서 제가 근무하는 의료원에 왔습니다. 검사하고 충수염 진단 받고 수술했는데 완전히 썩어 있는 상태라서 어렵게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제 5년이 채 남지 않았다. 필수 의료카 의사를 친한 친구로 둔 사람도 조만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 친구야 너는 선택받은 인간이다. 보통 사람은 5년이 아니고 지금 당장도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를 겁니다. 이런 사태는 앞으로 수백 년 가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나라 의사한테 돈도 거의 주지 않고 고생한 의사한테 욕했던 분들이 이제 대가를 제대로 치르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누구를 욕해봤자 당신들 인생에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꽤 드신 외과의사십니다. 현직 외과의사인 거예요. 이 이야기해봐야 듣는 사람 가운데 좀 비틀린 사람들은 뒤틀린 사람들은 니나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몸이 타들어갈 때 이런 정신을 되게 차리는 거죠. 수술할 의사가 없어질 거란 겁니다. 저는 이번에 관련 통계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그동안 현장에 수없이 숫가를 좀 현실화하고 의로 분쟁의 비용을 낮추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늘공들 늘공무원들은 이렇게 모든 걸 다 깔아문겼을까 참으로 후기 조선 사람들밖에 없었던 모양이구나 임진난 당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임진난 당하는 것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고 하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 눈에는. 어쩌면 사람들이 이럴까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이야기인 겁니다. 당신들이 수술 못 받는다는 겁니다. 아직은 국민들이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실 것입니다. 몇 년만 기다리면 조기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기다리다 진행함 사기가 될 것입니다. 직장 성종을 진단받고 2년을 기대다 암이 돼서 항문을 드러내야 될 상황이 오게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의사들 욕해봐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게 OECD 평균이거든요. 젊은 의사들이 한국에 남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누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국의 병원의 치료 대기자 이름 추세지 않습니까?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암 걸리고 기다려야 죽는 겁니다. 딴 거 없는 건 아주 간단하게 암 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게 되면 그냥 죽어나가는 겁니다. 즉시의 치료를 했으면 사망률을 붉은색 정도로 잡을 수가 있었는데 즉시의 치료를 하면 영국 사람들이 무상국립체제 때문에 즉시의 치료를 못 받으니까 대기자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푸른 식으로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여러분 확연한데 정신 체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소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시죠. 현실적으로 전공의들이 없으면 대학병원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공의들이 전체 여러분들 대학병원에 100만큼의 작업에서 최소 60 최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 60 최대 80이 지금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의사분들이 10을 더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PA 간호사분들이 10을 더해가지고 간신히 40만큼 확중해서 100만큼 여러분 돌아가던 그런 병원이 지금 40을 가지고 유지가 되는데 의사분들도 과로하고 PA 간호사도 과로하고 여러분들 그게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전문의 채용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많이 내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공의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희생 안 한다고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언론과 일반 국민들 다수도 호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분의 여러분들 방송을 보고 남긴 세분의 의견이 지금 한국의 의료실상 표면 위로 이런 부상하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어떤 식으로 붕괴되고 있는지를 정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전공의가 떠나고 신규 전문의는 없고 이게 7월 4일작에 쌉니다. 교수들은 휴진을 감행할 만큼 유지가 어려워진 대학병원입니다. 신규 전문의가 나와도 몇백 명 거칠 거라 몇 천명이 나오는 전문의가 몇백 명으로 여러분들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선의로 출발했지만 정책에 여러분들 큰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공의와 의과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2천명 입학 정원에 대해서 탄력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전공의가 떠나고 전문의는 돌아오지 않아서 대학병원이란 시스템 자체가 유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하은진 교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 현재 대학병원 시스템은 유지가 어렵습니다. 서울대병원 인력 중 전공의는 40%지만 진로 담당 비중은 60% 이릅니다. 최소 60%, 최대 80%가 보는 겁니다. 특히 야관과 주말 진로는 전공의가 담당하는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이들이 빠져나간 뒤 진로를 평소에 60에 70% 이내 유지하고 있으나 너무 가로 때문에 계속하기가 힘듭니다. 결국 추가적인 전문의 인력 보충이나 진로 형태를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진로를 축소한다면 그 기준을 명확해야 됩니다. 중증과 희귀 질환 환자처럼 반드시 서울대병원에 치료받아야 되는 환자 위주로 진로하는 방향으로 체제를 바꿔야 될 것입니다. 복귀 전공의와 전체의 7%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4년차를 맞추어 전문의 시험 응시 대상인 전공의는 재응시 전공의로 합쳐도 몇백인이 되지 않습니다. 한 해 전문의 시험 응시자가 3천 명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몇백 명 정도 응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나온 겁니다. 대한의학계 이진우 회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한 이야기를 딱 보고 내린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지난주 청문회로 세 가지가 명확하게 정리됐습니다. 첫째, 2천 명 의과대학 정원 정원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둘째, 2천 명 의과대학 정원 정원 정책 이외에 윤 정부는 다른 대안을 중부하고 있지 않다. 셋째, 2천 명 의과대학 정원 정원을 밀어붙이게 되면 3, 4주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고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 세 가지인 겁니다. 이진우 대한의학계 의장이 박민수 차관과 조규홍 장관이 답변할 내용을 보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2천 명 과학적 근거 부재, 2천 명 외에 다른 여러분들 대안 준비되지 않음, 2천 명 밀어붙이더라도 정공계가 당장 항복해가 3, 4주 안에 문제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 이 세 개인 겁니다. 전부가 다 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4개월, 5개월째 지금 접어들어가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들고 그냥 문제를 실무진 선에 넘긴 상태인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모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의료보에 종사했고 앞으로도 종사할 우리 의료인은 정책 실패가 맹악해 보이는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은 거죠. 의료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일반인보다 청문회를 봤을 것이고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이 복잡한 그런 소음 속에서 핵심을 그렇게 정리하는 능력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훈련이 되지 않습니까 복잡한 이야기 가운데 박민수 차관이 나와서 뭡니까 그냥 행설수술하고 조경 여러분들 장관이 나와서 행설수술하더라도 그냥 그 전체에서 핵심 메시지를 뽑아내는 것이 공부한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건을 소화하고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 이름들 아주 잘 돼 있는 사람일 겁니다. 세 가지를 딱 정리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이름들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전공의를 복귀시켜야 되는데 2천 명 정원을 후퇴하지 않으면 복귀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놔두면 휴위증이 5년 간다는 겁니다. 전공의 복귀가 이루지 않으면 당장 내년에 의료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전공의를 복귀시켜야 된다. 복귀시켜서 뭘 해야 되냐 맥약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을 후퇴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 신규 전문의의 90% 이상이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외과와 같은 그런 중증 필수 의료가는 거의 다 복귀가 안 된 겁니다. 제로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들이 줄면서 중증 환자 진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고 군의관이 배출이 안 될 것이고 군대도 전문의가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공중 보건위에서도 전문의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공의를 복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귀시킵니까 필수 의료 패키지 폐지하고 2,000명 여러분 원위치 시키면 그냥 바로 해결되는 겁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하면 되는 겁니다. 결론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복잡하게 보이지만 너무나 이러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